왜 안되있네? 왜 안되있네?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들어갔다 그리고 끝방쪽 갔어 끝방쪽 그 거실에 폭간다 뭐야 일폭이네? 오지마 오지마 나 내일 촬영도 한다는거지? 인터뷰 촬영하는거 아니야? 오우 우리가 인터뷰하는 모습을 찍는거야? 우리를? 우리 푸시해 정확하게 들어온거 보지 하나 더 바깥기 나 있고 있어 도망간다 내일 드레스코드 뭘로 가냐구요? 어? 드레스코드 뭘로 가냐고 오른쪽으로 둘 하나 더 하나 더 네네 아니야 아니야 얘 말고 있어 나 또 있단거 있어 엉망하네 빨리 갈게 발로 돌았네? 발로 돌았네? 아니 트리 지양자이기 이여 칠칠하다 얘 나와 2층에서 봐줄게 크게 돌아다니깐 아예 크게 돌아가 남쪽으로 들어갔다 이여 , 쫄깃하고 계속 돌고 있는데 죽었어 뭐야 쟤 나 저거 보고 기울이게 했어 나 오 살 안타워 한 번 더 오른쪽 꼬치 꼬치 꼬리꼬치 꼬치 꼬치 뒤쪽 , 와 이거 되게 미스러워? 아프게 들어오지 어디서 막고 있는거 같은데? 자리야? 몇백이냐? 120? 130? 140? 거의 150인 한쪽 3번 엎어져있다 아이씨 꽉 세네 아 창모드였어